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벽사인완 기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총액이 17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대주주가 약 30%에 볼록 자사주에서 4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축자재, 건자재를 판매 및 유통하는 회사고요. 그 중에서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 그런 건축자재를 생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연결부분, 건설부분이랑 도료부분, 주방기기 환기부분을 이루어졌다. 도로, 주방이 하츠, 하츠라는 기업일 거예요. 자, 지금 수도권이랑 리모델링 판커죠. 하면서 지금 재건축이 막혀있으니까 이제 리모델링으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고 계속 그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흐름이. 그리고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여러가지 건자재 쪽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건설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건조아재 관련 아까 뭐냐면 외장재 그런 거 이제 단열재 이런 거 쓰는 이 벽산이 아마 하츠 이렇게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벽산의 매출은 단열재, 섞어보드 그 다음 영역은 하츠랑 벽산 페인트 그런 쪽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대 흐름에 지금 좀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츠라는 회사가 뭔지 아세요? 다들 주방 한번 가보세요. 주방에 화풍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하츠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하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하츠가 2등, 1등, 하츠가 1등인데 2등 회사인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얘가 지금 파산됐대요. 파산. 2등 회사가 파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1등밖에 안 남았겠죠. 독과점이죠. 거의. 이쪽은 하츠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법으로 해가지고 벽산이 더 부각을 받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하향하던 차트가 지금 거기를 돌려서 지금 이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쫙 올라와 주면서 장기 2평선 2, 2, 4선을 지지를 받고 있다가 쭉 올라와 주면서 4, 4, 8선을 한번 뚫어주고 한번 이렇게 내려와 조정을 왔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번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을 공고리를 잘 다지고 밑바닥을 다지고 그러면서 4, 4, 8선을 다시 또 띵긍띵긍하고 이렇게 건드렸어요. 건드렀더니 그러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지금 서서히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바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이렇게 장기 2평선 4, 4, 8선을 너끈하게 지금 뚫고 지금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이다가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양봉을 쏴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난 위로 갈 거야 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주식이 이 장기 2평선, 장기 2평선, 아니 장기 2평선 이 추세선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더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준봉의 중심봉이 한 2280원 정도까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은 깨지 않는다면은 이 쯤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점이 생기고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은 이 장기 2평선, 4, 4, 8선 라인인 이 한 2150원, 60원 이때 이 라인 이 라인을 이제 깨지만 않는다면은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보이다가 이 장기 2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장기 2평선 2150원 정도 깨고 이쪽으로 내려간다면은 얘는 이 바닥인 1800원대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 조심하면서 이렇게 손절 라인이랑 받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이 박스 상단인 2490원, 80원 정도를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간다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지 라인이 되니까 여기는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되니까 이걸 디딤빨을 닫고 약 3천원대까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항상 반응이 어떻게 보일지 자 한번 잘 보면서 이 주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